수능완성영어 실점 오의고사 삼회 삼십번 고대 문명은 주로 오럴 컬처에서 구술 문화였다 말로 하는 문화였단 말이야 심지어 라이트 디 인벤션 오브 라이팅이니까 글쓰기가 발명되고 나서도 포 선 타임 어느 정도 동화는 구술 문화였다 고대 문명은 리터러시 읽고 쓰는 것은 말로 하는 거였으니까 읽고 쓰는 건 드물었어 그래서 쓰여진 기록들은 종종 미닝 의미만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포는 누구누구에게 교육받은 클래스 계층들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주로 다 구술 문화였으니까 그러나 많은 초기 사회는 필요성이잖아 그래픽은 그림이야 그림의 기록 그림으로 된 기록인데 그들 문화의 중요한 사건과 그들의 종교와 관련된 그 이야기에 대한 그림 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이건 무시한 게 아니라 레커그나이즈 인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구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 자 그러나 들어갔잖아 그러나 그러나가 있으니까 그림에 대한 필요성도 있었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겠죠 그러나라는 말 때문에 어떤 그림은 팰리스는 궁전이야 궁전과 무덤에 있는 몇몇 그림들은 예를 들면 이러한 목적에 서브 역할을 했다 이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서 문화의 중요한 사건과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된 그 이야기에 대한 그림 기록이 있었죠 그래서 벽에 있는 그림들이 이런 목적을 벽에 이런 목적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스컬프트 조각품이야 돌로 된 조각품들은 어플 제공해줬다 좀 더 펄먼트 영구적이고 마뉴먼트는 여기서 불멸의 미디엄은 매체 수단 포는 뭐뭇을 위한 프리저브는 보존하는 거야 문화의 역사와 전설과 신화를 보존하기 위한 영구적이고 불멸의 수단을 제공해줬다 뭐가 돌에 있는 조각품들은 지배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은 특히 이걸 두 열망했다 기억되는 거야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것을 열망을 했어 그리고 그들의 라이크니스 유사한 거 그들의 닮음이 커브 새겨지는 거죠 돌에 웅장하고 임포징은 인상적인 스티추 조각상으로 돌에 새겨지고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것을 이걸 열망을 했다 이때 해부는 사역동사 해부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들의 닮음이 돌에 웅장하고 인상적인 조각상으로 새겨지는 걸 원했어 그러나 좀 더 픽토리얼은 그림 조각의 그 그림 형태 릴리프는 부조 부조는 기회를 주었다 프리젠트는 표현하는 거야 복잡한 장면과 익스텐디 연장된 이야기 1년의 패널은 판 1년의 판과 프리지의 복잡한 장면과 연장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뭐가? 부조가 고대 문명은 주로 구술 문화로 심지어 글쓰기의 발명 이후 얼마 동안도 그랬다 읽고 쓰는 건 드물었어 그래서 쓰여진 기록들은 단지 교육받은 계층에만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초기 사회들은 그대 문화의 중요한 사건과 그들의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그래픽적인 기록에 그림의 기록에 대한 필요를 인지했다 몇몇 그림들이야 궁전과 무덤에 있는 예를 들면 그림들은 이러한 목적의 역할을 하고 돌로 된 조각품은 좀 더 영구적이고 불멸의 수단을 문화의 역사와 전설과 신화를 보존하는 데 불멸의 수단을 제공해줬다 지배자와 군사 지도자들은 특히 후손에게 기억이 되고 웅장하고 인상적인 조각상으로 돌에 그들의 닮음이 새겨지는 것을 열망했다 그러나 좀 더 조각품의 그림의 형태야 부조는 일련의 판과 프린지에 연장된 이야기와 복잡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한 기회를 가져다줬다 Statis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